왜이렇게 어둡지? 이거 후레쉬 어떻게 켜지? 이거 후레쉬 어떻게 켜나요? 얼굴이 너무 어둡네 후레쉬 어떻게 켜죠? 후레쉬 후 지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휴대폰 밝혀요 휴대폰 밝기를 올리면 되네? 그렇구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떤 뮤비 찍고 있냐고요 지금 3월 7일에 발매되는 영일리지 컨플레이션 앨범 뮤직비디오 찍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다보니까 대기시간이 너무 기네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라방중 라방중 지금 릴김치 파트 찍고 있어 지금 릴김치 파트 찍고 있어 지금 릴김치 파트 찍고 있어 선택받은 소년 2도 나올거고 시끄러 너한테 한 말 아니야 핫팩? 이거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받았어요 훈기 어딨어요? 여기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아무튼 3월 7일날 영일리지 컴플레이션 앨범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 앨범도 나올거고 그리고 ㅅ때는 빅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깜짝 놀랄거에요 정말 크죠 그냥 9시 뉴스에 나올수도 있어요 9시 뉴스에도 나올수가 있고 어 네 그렇구요 어린왕자 어린왕자 곧 나오죠 빅뉴스는 뭔지 알려줄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9시 뉴스에 나올수가 있기 때문에 빅빅뉴스 너무 큰 뉴스기 때문에 네 언제 끝나냐 이제 곧 끝나지? 끝난건가? 어? 끝난거 같은데? 끝났어? 나이스 다 끝났어? 아예? 김치 빼고 다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 타고 갈꺼야? 어 나 훈련도 타고 갈게 그러면 잠깐 사진만 좀 찍고 갈게 여러분 끝났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선택받는소년2 후드스타3 그리고 새로운 앨범 그리고 9시 뉴스에 나올만한 빅뉴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연도 기대해주세요 어린왕자 어린왕자 피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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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